자 그럼 이제부터는 고려시대가 고려에 어떻게 정통성을 가져가는지 사실 고려는요 후기 가면 정통성을 찾기가 좀 힘들어지기는 해 근데 고려 같은 경우는 삼국통일 차원에서 신라 왕가였던 밀양박 박씨하고 경주김씨들을 최대한 챙겨줘요 최대한 챙겨줘 그래서 경명왕의 후손들이 밀양박씨 고령박씨 하명박씨 죽산박씨 여기서 말하는 죽산은 안성이에요 안성의 죽산박씨 그리고 무한박씨 춘천박씨 순천박씨 충주박씨 상주박씨 월성박씨 월성의 경주지 등 그냥 각 지역으로 뻗어나가는 그 박씨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의 3대 성씨 중에 김씨 박씨 이씨잖아요 그 박씨가 이렇게 된거야 그 다음에 이제 경명왕의 손자가 박욱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그 이제 경명왕의 손자가 그 신순겸의 사위가 돼요 몰라 박욱이 신순겸의 사위가 된 시점이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 신순겸이 죽은 이유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신순겸의 사위가 되면서 신순겸은 고려 계국공신이잖아요 그 804대 그 8명의 공신 중에 한 명이잖아 그래서 경명왕의 손자는 고려의 장군이 돼요 그리고 아마 나중에 그 어느 시대 때 활약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고려 그 정종 때 그 광군 30만명 조직할 때 아마 그때 기여를 하는 그 장군일거야 그 다음에 영예박씨는요 파사이사금의 후손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혜왕 동생이었던 박효렴은요 그 경혜왕이 그때 견원에 의해서 자살하잖아요 이때 고려사 기록에 의하면 견원에 의해 백제로 끌려갔고요 그리고 이제 경혜왕의 두 아들이 있는데 박교수는 울산박씨의 시조가 되고요 그리고 박수년 경주박씨의 시조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김부가 경주의 사심관이 돼요 이제 고려태조가 김부의 지위를 어느정도 챙겨줘요 그리고 고려태조의 사위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경수남 큰아빠였던 김엉념의 딸이 그 그렇게 김유종의 형이죠 김엉념의 딸이 그 고려의 왕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려태조의 손자가 고려경종인데요 그 태조의 손자인 경종이 나중에 그 광종의 태자라거든 그때 그 광종이 즉위할 때까지만 해도 김부가 살아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김부의 딸을 다시 겹사돈으로 극도 극치인 결혼으로 왕으로 맞으래요 다만 그 김부의 딸은 헌수광고 우리가 흔히 천주태우를 알고 있는 헌의왕은 아니에요 천주태우는 황버씨야 그렇고 자 그러면 이제 백제세력 그럼 백제세력은 어떻게 흡수가 되느냐 일단은 견원 개인적으로는 그 나주를 통해서 고려를 기준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견원의 사위였던 그 견원의 사위였어도 이제 그 고비를 고비하고도 연관이 있었던 그 박영규는 그 원래 신검이 즉위한 이후로 좌천됐었다가 이게 박영규가 부부동반으로 고려에 항복을 해요 순천에서 따로 그래서 그 박영규의 두 딸은 고려정종이랑 결혼을 해요 그리고 이제 백제의 이찬이었던 능화는 반역죄로 참수가 되고 양검 용검 형제는 일단 유배분 했다가 죽이고 그리고 신검 신검은 일단은 살려는 줬는데 이후 기록이 없어 그래서 그냥 몇 년 뒤에 제거한 것 같아 참고로 이 견원이 전주견씨의 시조거든요 이 전주견씨가요 명맥은 그래도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로 배우 견미리씨가 있죠 그 견미리씨의 따님 중에 배우 이유비씨가 있는데요 그 이유비씨가 근데 진짜 이뻐요 내가 이제 영화 이유차점 보면서 그 이유비씨를 봤는데 여기서 또 얘기가 나오네 어쨌든 네 이유비씨 이쁘다 그 다음에 이제 나주오씨가 있어요 백제 출신인데 이 나주오씨는요 왕관이 그 뭐냐 나주를 점령하는 데 있어서 큰 기여를 했던 가문이어가지고 그 원래는 고려태조가 이 나주오씨랑 그 원나이트 하려고 원래 같이 침대에 누웠는데 그래서 이제 같이 원나이트를 하다가 이제 그 감각이 그 절정에 다다라가지고 이제 고려태조가 현재 타임이 오기 전에 그거를 뺐다는 얘기가 있어요 안 끼고 그때는 끼고 할 것도 없었지 그 뭐냐 그래서 그 절정에 이뤘을 때 빼가지고 그 뭐냐 자신의 자신에게서 나오는 그 이제 자녀들의 씨앗들을 그 밖에다가 쏟아버렸는데 이건 좀 약간 믿거나 말거나 얘기인데 장화왕우가 그 태조가 쏟아낸 그것들을 그 억지로 그 뭐냐 손으로 뭐 갖다가 집어넣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뭐냐 손으로 갖다가 뭐 그 자기가 스스로 집어넣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뭐냐 어떻게 해서든 고려혜종을 임신했다는 썰이 있어요 그 임신했다는 썰이 있는데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둘이 누워서 했던 그 자리에 뭔가 그 깔판에 뭔가 주름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그 고려혜종이 약간 주름살이 좀 많았다는 썰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조 씨 집안은 그 뭐냐 고려혜종이 외강인 거를 빼면 그 이상의 외청 역할은 더 없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오다련군은 그 오다련은 그 이제 뭐냐 고려 유력 그 호족으로서 다만 이제 사실상 사심관제도 이런 거에 먹혀가지고 이제 나조에서 또 한 번 반란이 일어난 이후로 그 나조 씨 집안은 사실상 그 개경으로 본거지로 옮기게 돼요 어쨌든 나조 씨는 왕관에게 명주를 바쳤었거든 근데 왕관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진짜 한 십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귀순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태조가 왕순식의 이름을 줘가지고 왕지성을 줘가지고 그 강릉 지역의 호족 지위를 유지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자개 상주의 그 유명한 아자개는 그 궁예 시절 때 왕관 세력하고 친분을 유지했다가 고려를 건국한 다음에 아자개가 완전히 귀순을 해 그리고 견원의 이복 동생들이 나중에 그 전주견 씨로 그 개명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에 퇴자했던 대광현은 망명한 이후로 왕계로 이름을 바꾸게 되지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 세력들 이외에 다른 여러 자제국을 당한 호족들이 많은데 조정에 반기를 들었던 호족들은 뭐 태조, 정종, 광종 등등에 의해서 숙청돼요 그리고 아예 이제 성종 때는요 지방의 목사를 파견을 하지 그래서 목사들을 파견을 해서 이때부터는 조정에 의해서 지방 통치를 주도를 하게 되는 그런 체제로 바뀌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지방 호족 세력들을 흡수하는 과정 중에 태조의 왕우들을 육 왕우들을 배출한 가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섯 명의 왕우를 포함해서 확인된 부인만 총 스물아홉 명이고요 아들 스물다섯 명, 딸 아홉 명 이 25남 9녀가 서로 돌아가면서 근친 결혼을 한 거야 근친 상관을 한 거야 근데 솔직히 진짜 그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요 서로 이봉 남매끼리도 막 결혼을 해요 과연 그게 될까? 서로 아버님 이제 어른들이 맺어준다고 해서 결혼을 하지만 그 뭔가 사랑으로 애를 낳았다기보다는 순수 혈통을 남겨야 된다는 의무 방어전으로 애를 낳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태조의 왕우를 보자면요 일단은 첫 번째 왕우는 정주 유천궁의 딸인 신의 왕우예요 근데 신의 왕우가 아들 없이 좀 일찍 죽어요 고려 건국구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는 것 같은데 정확히 죽는 시점은 모르는데 일단 아들은 없어요 음 신의 왕우는 이때 요절하고요 그 그 다음에 그 나중에 나중에 신의 왕우가 죽었으니까 정주 유시 집안에서 왕우를 한 명을 새로 들이게 돼 그래서 유천궁의 친척인 그 정덕왕우가 다시 새로 정주 유시 집안에서 왕우로 들어가게 되지 그래서 이 이 정덕왕우 정덕왕우가 낳은 딸들이 성종하고 현종을 낳아요 응 그리고 그 고려 그 고려 여섯 명의 왕우 중에서 두 번째 왕우가 나조 오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온 충주 유시 충주 유시는 신명순성 왕우라고 불리는데 이제 정종하고 광종을 낳은 딸들이 그리고 정종 위에 형이 한 명 더 있다는데 일찍 죽어요 그 영아계의 요절이에요 그 다음에 황주 출신의 황보시가 있어요 이 황보시가 신정왕우를 낳고 성종의 이제 외가가도 되긴 하는데 신정왕우가 성종의 외가가 되기도 하는데 뭐 복잡하고 이 황보시 집안에서 그 유명한 천주태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경주김씨 경주김씨 신라왕가에서도 왕우를 배출을 해요 그러니까 백제의 견시 집안보다는 좀 많이 대우를 받았다고 볼 수 있어 신라의 김씨들은 신성왕우가 이제 현종의 외가 그리고 이제 그 또 김부의 김부의 딸들이 경정왕우 결혼하죠 물론 목정을 낳은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나주오씨 집안은 장화왕우로 끝으로 왕후배출은 없어요 아마 백제 출신이라 좀 다른 왕후 가문들보다는 세력이 좀 약했으리라 추정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지방세력들을 흡수하는데 그 이제 태조한테 충성했었던 호족들 주요 후궁들을 많이 배출하게 돼요 그래서 후궁들을 배출하는데 명주왕씨 그 강릉왕씨죠 그 구 김순식이었던 왕순식의 후손으로 강릉김씨하고 강릉왕씨의 시조예요 왕순식이 강릉김씨랑 강릉왕씨의 시조고 그리고 계속 나중에 후궁을 배출하는 가문이 되고요 그 평산류씨 이 평산류씨는 그 유명한 유근필의 딸인 유근필의 딸을 후궁으로 보내요 그리고 평산박씨는 그 궁예시절때부터 유력 호족이었던 박지윤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박지윤의 딸도 고려 태조의 후궁으로 들어가고 박지윤 아들들의 딸도 태조의 후궁으로 들어가 그래서 평산박씨 이 집안은 꽤 유력한 가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순천박씨 견원의 사위인 박영규의 후손인데 그 박영규의 딸들도 또 후궁으로 들어가 그 다음에 혜주왕씨 여기 혜주왕씨는요 원래는 구 박유였던 박유가 나중에 혜종의 스승이 되면서 왕유가 돼요 그 스승이 돼요 그 스승 무예 스승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왕유의 딸을 또 후궁으로 보내게 돼 엄청난 그거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 약간 애처로운 집안 중에 하나 신천강씨 신천강씨 저기 연천쪽이에요 그 약간 그 연 그 연천에 흐름 그러니까 양주 동두천 연천을 흘려서 그 한탄강으로 들어가는 그 지천이 신천이에요 한탄강의 지주인데 그 신천강씨가 과거 궁예의 왕후도 신천강씨거든 그래서 그 집안에 지척일 가능성이 있어 어쨌든 후궁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신천강씨도 그리고 남양홍씨 남양홍씨 또는 의성홍씨라고 부르는데 개국공씨는 홍유의 딸의 후궁으로 들어가요 그 고려 태조를 추대한 사기장 중에 한명이죠 홍유는 그래서 그렇게 후궁을 배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전기 왕위 계승 서열로는 그 뭐냐 워낙에 그 왕위 계승 쟁탈전이 심했던 걸 아니까 태조는요 하도 이제 아들이 많으니까 분란이 일어날 걸 우려해서 그 이제 아들 그 혜종이 어느 정도 컸을 때 아예 그 혜종을 정윤으로 박아버려요 그 후계자 수업을 시켜버려 아예 그 그래서 나조시 집안이 외척시력이 좀 미약했는데도 불구하고 혜종이 즉위는 해요 후사가 없어서 그렇지 그 다음에 그래서 1원칙은 마다들이 이어받고 그 마다들이 다음 아들이 없을 경우 그 뭐냐 그 마다들의 다음 동생들이 순서대로 이어라 해서 정종하고 광종이 동생들로 앙위를 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종이 후사가 너무 어렸어요 목종이 너무 어려서 친척 동생인 성종한테 잠깐 줬고 그 다음에 목종이 대가 끊기면서 또 현종이 지게 하고 그래서 그 이후 이제 목종을 끝으로 일단은 직계 후손이 한번 끊겨요 그 다음에 이제 현종계 현종이 현종의 첫째 아들이 덕종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또 정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문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종이의 첫째 아들이 순종인데 일찍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이 둘째가 선종 셋째가 숙종인데 선종 다음에 원래 헌종이 있는데 헌종 얼마 안가서 숙종이 왕위를 찬탈하지 뭐 그런 식으로 등등 왕위를 승계를 하게 돼요 자 근데 이제 고려왕실이 아까 얘기했듯이 왕씨랑 결혼한 여자들이 아들을 낳으면 왕씨 성을 쓰고 딸을 낳으면 엄마 쪽 성씨를 주는 거야 그 둘 중에 성씨를 하나 고를 수 있게 해준 거야 음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표면성으로는 다른 성씨끼리 결혼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유전자 검사를 하면 같은 핏줄이다 엄청난 근친결혼이다 그 뭐냐 우리나라의 그 근친 문화 근친혼의 역사에 대해서는 내가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할 거예요 음 어쨌든 그 같은 핏줄이 그 결혼을 했고요 그 태조의 육왕호들을 배출한 집안이 계속 대대로 왕씨 집안하고 그 결혼을 관계를 한 거야 그래서 실제 핏줄은 사촌 관계인데 사촌이나 서로 심지어는요 그 고려 태조의 자손들은요 너무 이제 자녀가 많으니까 그냥 이봉 남매끼리도 결혼을 한 경우가 생겨요 진짜 그냥 한마디로 막장이야 한마디로 막장이고 그래서 태조부터 시작된 근친혼 관계 일단은 왕후의 가문들만 한번 볼게요 후궁들의 핏줄에 근친혼은 너무 많아서 생략했고요 정주류씨의 신의 왕후는 후사없이 죽고요 나주호씨는 희종 한명 낳고 충주희씨는 정정광종 그리고 김부랑 결혼하게 된 낭낭공주를 낳죠 그리고 신정왕후 그 신정왕후의 딸 대모광후는요 네 광종이랑 결혼해요 대모광후 광종왕후 결혼을 그러니까 이봉 남매끼리 그냥 결혼을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신정왕후는 성종의 할머니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신성왕후 그 경순왕의 큰아빠인 김엉념의 딸이고요 현종의 할머니가 돼요 그리고 그리고 신해왕후의 뒤를 이어서 들어온 정주류씨 정덕왕후는 신해왕후의 친척이고 성종의 외할머니 겸 그 천주태후랑 현종의 엄마의 외할머니가 돼 그러니까 헌정왕후하고 신성왕후의 신성왕후의 아들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는 거야 서로 조카 관계인데 그렇게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궁들의 근친호는 생략하고요 고려 숙종은 조카의 자리를 찬타를 했지만 형제상속도 뭐라고 안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판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숙종은 자기의 그 왕권을 정당으로 하기 위해서 북벌 남경도 수축하고 석영도 우대하고 그래서 기경의 중앙귀족들을 견제하는 식으로 왕권을 구축을 해요 그래서 그 뭐냐 이제 고려 전기삼경은 서경하고 개경하고 그 동경인데 후기삼경은 개경 남경 동경이에요 그렇다고 되고 그 그래서 경주는 계속 동경으로 대접을 받아요 그렇고 그래서 개경 중앙귀족을 견제를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중앙귀족들을 견제를 하기 위해서 특정 과목 가문하고만 외척관계를 계속 맺게 되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인천이시에요 그 이자연 이호 이자겸 뭐 이런 가문 있잖아 그래서 이자연은요 세 딸을 모두 문종한테 왕으로 드려요 그리고 이제 그 이자연의 핏줄로 그 이자연의 외손자가 숙종인 거야 의천대사도 이자연의 외손자에요 그리고 이제 그 뭐냐 별무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그 왕권을 뒷받침한 군사력을 확보를 했고 나중에 별무반은 그래 뭐 윤관이 17만병을 동원을 해서 여진족을 정보를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 숙종 예종하고 그 인천이시 가문의 그 뭐냐 강력한 그 권력 구축의 밑거름이 돼요 실제로 이 별무반에서 윤관의 부관으로 활약한 사람이 척중경인데 나중에 이자겸의 부관이 돼요 그리고 사실 숙종 자신은 법적으로 육촌 이내에 근친결혼을 금지를 했지만 이미 인종 때 이자겸이 원래 이자겸이 자기 둘째 딸의 예종의 왕비로 들여서 그 사이에서 인종을 낳았는데 인종한테 두 이모를 결혼시킨 거야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고려는 계속 근친결혼이 성행을 했어요 고려까지는 그래서 근친결혼으로 순수혈통을 만들었다 근데 이제 고려인종이 결국 스스로 라기보다는 인천 인천 이씨 가문하고 결별을 선언을 하죠 결별 선언을 해서 그래서 본인은 그 이제 인종은 원래 이자겸의 외손자이긴 한데 또 이모들하고 결혼했다가 이자겸의 난이 끝난 이자겸의 난을 평정한 이후로 폐위시켜요 그리고 이제 폐위시킨 이후로 이제 공해 태우가 새롭게 들어와요 장영임 씨가 그 다음에 인종 다음 왕들은 이제 무신들의 쿠데타로 왕권 영향력을 잃어버리는데 일단은 무신군들의 쿠데타로 의종은 피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명종이 됐는데 명종 때 무신들이 각종 권력들을 받고 잡다가 최충헌이 권력을 장악 하는 과정에서 또 쿠데타를 일으켜 그리고 명종을 폐위시켜요 강화도를 유배를 보내 그 과정에 이제 명종의 아들이 나중에 강종으로 돌아와요 그 다음에 이제 명종의 동생인 신종은 쿠데타로 죽이를 했다가 신종 죽고 그 아들 희종이 최총한 암살 시도하고 연루가 돼가지고 폐위가 돼 버려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강종이 복권돼서 왕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신종의 후손은요 나중에 그 뭐냐 조선 태조하고 사돈을 맺어가지고 공양왕을 배출을 했다가 조선 건국 이후에 제거가 되죠 신종의 후손들은 자 그 다음 이제 고려 후기 그 고려 고종 나름 재위기간은 길었지만 최시정권 시대였고 그 다음에 이제 원종이 몽골하고 결타를 하면서 무신정권을 끝내요 근데 이제 충렬왕이 그 원나라 제국대장 공주 공주랑 결혼을 해요 그 그러니까 이때 충렬왕을 시작으로 원나라에서 고려를 속국으로 만들진 않지만 그 부마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부마로 만들면서 그 원나라 황실의 공주 또는 아니면 그냥 원나라 여자랑 몽골 여자랑 결혼을 해라 그래서 이 왕시 집안은 이후 네 국제 결혼한 혼혈 집안이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국대장 공주와 사이에서 나온 충선왕 근데 충선왕은 계국대장 공주하고는 불화로 아들이 없고 계국대장 공주가 일찍 죽고요 그 이외에 다른 몽골 출신 여인하고 다시 결혼을 해요 그래서 첫째 아들 세자는 원래 모종의 사건을 제거를 하고 둘째 아들이 춤수왕이 되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공주는 아니었던 그 몽골 여인의 아들이 충선왕이고 그리고 충선왕은요 그 원래는 그 이제 몽골 여자하고도 결혼을 하긴 했었는데 이제 명덕태우 남양홍 시집안에서 충인왕하고 공민왕이 태어나요 그리고 이제 충목왕의 같은 경우는요 충해왕의 정비인 덕령공주가 네 몽골 출신이에요 몽골 출신의 아들이 충목왕이 있고 그 다음에 충해왕의 또 다른 왕비가 있어요 파평윤씨 출신의 개비가 있는데 이 기의 아들이 충정왕이에요 근데 이 충해왕의 두 번째 이제 왕비가요 그 유명한 민재의 외사촌이에요 나중에 이제 민재는 민재는 조선 태조하고 사동관계를 맺죠 이 민재가 그 유명한 세종의 외할아버지에요 조선 세종의 외할아버지 여기 충정왕 때까지 족보가 거슬러 올라가죠 조선 세종의 외할아버지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공민왕 같은 경우는 그 충해왕의 동북동생으로 이제 원래 노국대장공주랑 결혼했는데 난산으로 인해서 아이를 사산하고 자기도 죽어요 낳다가 죽어 낳다가 죽으니까 뱃속에서 애가 죽은 거야 잠깐만요 여기서 민재의 외사촌 이퀄 세종 외조부 이거 쓰고 넘어갈게요 조선 세종 외조부 이거 쓰고 넘어갈게요 족보가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이제 고려 말기 고려 우왕은요 법적 모호하고 생모가 불분명이에요 후계자를 발표할 때는 친모는 궁인의 순정왕으로 한시다 근데 친모는 반야라 라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죠 그래서 나중에 우왕하고 창왕이 누구의 핏줄이냐에 대한 떡밥으로 이게 작용을 하게 돼요 이 떡밥으로 작용을 해서 나중에 조선이 역성혁명을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우왕이 생모 문제가 불분명하니까 우왕하고 창왕을 아예 신돈의 핏줄로 취급해버려요 그래서 조선 문종 때 완성된 고려사회는요 우왕이랑 창왕에 대해서 신우 신창으로 기록이 돼요 신씨로 하여 그냥 해버려요 그 다음 이제 공양왕과 조선 태조의 관계가 공양왕은 신종의 둘째 아들 양양공 왕서의 육대손이고요 그 그 다음에 정창군 왕료의 동생인 정양군은요 일단은 조선 건국 때는 살아남아요 왜냐면 정양군이 조선 태조하고 사돈을 맺어요 그 이성계의 일곱째 아들인 무한대군 이방번의 장인이거든 물론 무한대군은 제1차 왕자인한테 제거되지만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그 잠깐만 형제로 쓸게요 자 그래서 공양왕하고 아들 왕석은 유배 갔다가 죽고요 그리고 공양왕의 형제인 정양군 왕후는 일단 살아남아요 조선 조선 태조의 사돈이라는 이유로 왕의 사돈이라서 살아남아 일단은 왕후는 근데 왕후의 두 아들이 왕조하고 왕관은요 이제 이반번에 이제 왕조하고 왕관은 매제인 매제인 이방본하고 같이 제거가 되지 그리고 일부 왕씨들은 엄마성씨로 바꿔서 살아남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 문종쯤 가서는요 살아남은 왕씨를 복권 작업을 좀 해줘요 그 다음에 정조 때 들어서는 완전히 개성왕씨 가문을 보원을 해주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나름 좀 챙겨는 주려고 해 하지만 이미 조선 건국 초기에 왕씨가 너무 많이 사라져버리면서 개성왕씨 가문 중에서 역대 조선 역사를 통틀어서 문과에 급제했던 사람이 아홉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개성왕씨하고 이제 전주희씨가 이때 얼마나 감정볼이 깊었냐면요 20세기까지만 해도 두 집안이 서로 결혼하지 않을 품습이 있었을 정도예요 지금은 하는 사람들은 해요 응 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시대에서 주요 유명 왕씨 인물들이 있다면 이제 협성해온 창업주 출시된 이성국 회의원이었던 왕상은씨가 있어요 2002 부산아시안게임 선수촌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이 세상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54년생으로 TV쇼 진품명품 MC 등을 맡았던 이제 현재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는 왕종근씨가 또 유명 방송인이고 그 다음에 또 유명 방송인 가수 출신이에요 못 믿겠지만 가수 출신 MC인데 그 왕영은씨가 있어요 뽀뽀뽀 제 일대 뽀미언니였던 왕영은씨가 이 개성왕씨 집안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개성왕씨 중에서 제일 유명한 인물이 바로 배우 전지연씨예요 배우 전지연씨의 본명이 왕지연이에요 근데 이제 이름이 왕지연인데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이름도 왕씨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예명활동을 하지만 이제 후적에는 왕씨로 돼있어요 그 그래서 이 전지연씨 같은 경우는 자기 방송에서도 자기가 이제 그 개성왕씨 후손이라고 본인이 계속 밝힌 바가 있어 1981년생이죠 나는 이 전지연씨가 아직도 30대라는게 믿기지 않아 아마 이제 올해 10월 30일에 생일이 지나면 40대가 되겠죠 진짜 전지연씨 이제 올해 40대가 된다는게 진짜 초동안이야 아직도 되게 그냥 나보다 그냥 몇살 많은 누나 실제 나하고 한 6살 차 누나죠 뭐 어쨌든 그래요 음 그래서 그 배우 전지연씨로 제일 유명한 왕지연씨가 있고 그 다음에 2003년 6월 2일생인 배우 왕석현 군이 있어요 그 아역배우로 데뷔했던 그 유명한 영화 과속스캔들 그 활동했던 이 배우가 바로 이 왕석현 군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시대에서 좀 유명한 왕시들을 찾기에는 좀 몇 명 없으니까 사실 쉬운 편이기는 해요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그 근데 요즘은요 이게 하도 근친결혼을 많이 해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이 개성왕씨가 족보 위조 이런거 없이 되게 순수혈통이라면서 요즘 또 좀 또 오 순수혈통이다 약간 뭐 슬리데린이야? 어 약간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좀 약간 슬리데린 같은 가문이 그런 그런 좀 그런 가문으로 좀 인정을 받고 있죠 네 재미로 한 얘기고 자 그러면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가보도록 할거에요